오늘 되게 갑자기 날씨가 또 추워졌잖아요. 원래 사실은 이 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3월은 봄이잖아요. 그죠? Let it go라는 곡 혹시 영상 다들 보셨어요? 네! 제가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스타일을 좀 해봤는데 반응이 되게 호불호 많이 갈리더라고요. 좀 뭐냐 이런 반응도 있었고 되게 좀 신선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맘이 듭니다. 날씨가 추워졌는데 괜히 다시 오늘만 딱 추워져가지고 이 곡을 하길 잘한 것 같아요. 제가 차갑게 올려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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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